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성기며 봉담 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누군가 가르칩니다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입술이 열려있는 사람 말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은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마음에 믿는 것을 말로 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어떤 걸 믿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믿는다고 말씀은 하면서 입으로 신하는 걸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신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도 많고 환란도 많습니다 근심하고 걱정만 해갖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필리포스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하는 것을 평강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환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을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말고 우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자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말씀하셔서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말해야 될까 할 때 감사를 하나님께 입으로 신해드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늘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하는 말이나 근심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 범사에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평강으로 띠를 띠게 하시고 인생에 승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야구부에서에는 설명하기를 창파에 큰 배가 가고 있을 때 그 배가 스스로 물결을 헤치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배 안에 작은 키가 있어서 그 키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 혀가 있어서 그 말로 인생을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광 돌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축만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도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축만해지면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서로 아름다운 화답이 이뤄지고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나온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기도를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 부모님은 우리 드디어 건강 он 감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드디어elsh strategies